제발 믿어주세요 시체 데운 건 맞아요 근데 하이 안 죽였어요 정말 안 죽였어요 나갔다 왔는데 기분 이상해서 장롱 열었어요 하이 하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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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할라 했어요 근데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도망치자 남편 나 많이 때렸어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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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ler 사랑 때문에 참고 살아온 거요 사랑이까지 맞는 건 안 돼요 잡을 수 없어요 하아 그 때 바로 신고를 했었어야지 알 그럼 이혼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이혼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줘요. 도망쳐도 사람 지켜서 찾아 죽인 됐어요. 진짜예요. 감옥에 가도 금방 나온대요. 내가 죽어야 돼요. 근데 죽은 화해 보고 생각했어요. 죽은 척하자. 죽은 척하자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